전국 놀이자랑! 이태봉 어린이, 하나 둘 하나 둘! 아빠와 함께 윗몸 일으키기를 하며 놀았어요. 저 아주 잘하죠? 서강민 어린이! 풍선을 이어붙여 대관람차를 만들고 드라이기 바람으로 빙글빙글! 정말 신기해요! 하예린, 하연우 남매! 작은 장난감들을 구슬로 굴려서 맞추면 장난감 구출 성공! 함께해서 더 재밌어요! 곽소은, 곽소담 자매! 쌀티밥을 컵에도 담아보고 빛처럼 내려보기도 하면서 맛있는 촉감 놀이를 했어요. 정세훈 어린이! 아크릴 물감을 종이에 찍어주고 그 위에 풀을 발라 색종이를 붙여줬어요. 정말 재밌어요! 전국 놀이자랑!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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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